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입니다. 절세의 시작. 알면 득, 모르면 독. 똑똑한 증여, 현명한 증여, 1강 증여의 이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증여란 무엇일까요? 증여는 증여자라고 해서 주는 사람이 있고요. 수중자라고 해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수중자한테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것을 바로 증여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무상거래라고 하죠. 만약에 대가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주는 사람이요. 받는 사람한테 대가를 받고 재산을 준다. 이런 것은 유상거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A가 B한테 팔았다 이거죠. 돈을 받고 팔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양도라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죽어서 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살아서 준다면 그것은 증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죽어서 주는 상속은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주는 증여는요. 여러 번 가능하다 이거죠. 따라서 사전 증여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한다면 여러 번 주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돈으로서 가치평가가 되는 것은 전부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기타 금융재산들 많이 있죠. 예적금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부동산도 가능하고요. 동산도 가능하고 무용재산, 특허권 같은 경우 있겠죠. 영업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의 무상이전을 통해서 미래의 확정적인 비용인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증여를 통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녀한테 이전시키는데 자녀의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고자 증여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데 증여세도 좀 줄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갔겠죠. 왜냐하면 같은 값이면 돈과 홍상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값이면 다홍찜하다. 그래서 상속세를 줄이면서 증여세도 줄이는 동시 전략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시가로 합니다. 시가라고 하는 것은 공정시가를 말하거든요. 공정가액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공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인정되는 가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아빠와 아들이 거래를 했다. 금액은 알아서 결정했다. 그런 것은 공정한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공정가액의 종류를 좀 알아볼게요. 거래가액. 이건 뭡니까? 해당 물품, 부동산 이런 것들이 실제 거래된 가액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실제 거래된 가액이 없다. 만약에 아파트인데 그것을 거래한 적이 없다. 그러면 같은 단지, 같은 동에 비슷한 평형을 보고서 유사 매매가액으로 공정가액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수용당해서 보상가액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정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없다. 그랬을 때는 감정평가 법인의 힘을 빌려서 감정가액으로 공정가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정가, 시가를 불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을 팝니다. 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1억원에 판다 이거죠. 왜 이렇게 팔까요? 5억원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1억원에 주는 거죠. 그리고 증여세를 많이 절세하죠. 하지만 이것은 시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서 공정한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가액은 매매가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가가 공정가액이라서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인데 그 시중에서 거래가 안 된다면 시가를 알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것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잖아요. 부동산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단독주택을 팔지 않았으니까 유사 매매 거래도 없고요. 자기 걸 팔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임야 또한 똑같은 것이 없겠죠. 비슷한 것을 팔아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시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보충적 방법으로 시가 대용으로 평가를 해서 증여세를 매깁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개별 공시지가 라고 해서 그 가격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개별 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열림이나 다세대 주택 있죠.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공동주택이지만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시가가 어디에 있느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든가 국세청 유사 사례가액이라든가 아니면 KB 부동산 시세 등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 그 시세로 평가를 합니다. 빌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빌딩은 건물 플러스 토지잖아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하고요. 건물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로 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요. 비거주 꾸모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100억원 내외 5층 내외의 빌딩들 그런 것들은 감정평가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는 뭡니까? 시가의 90% 이상이거든요. 따라서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줄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상가 같은 경우 그것은요.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쳐서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기준시가에서 종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고시일자가 매년 4월 말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하고요. 개별주택과 다가오주택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그 대신 시군구청장이 고시합니다. 상업용 건물하고 오피스텔은 매년 1월 1일 그 다음에 기타 건물도 매년 1월 1일 국세청장이 고시합니다.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5월 말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상장주식을 증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보시면 증여일로부터 2개월 전후에 종가평균을 가지고서 평가합니다. 그리고요. 그 종가평균 플러스에서 그거랑 마지막 최종시세랑 비교를 해서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 동안에 평균 종가가 만원이었다. 근데 증여일 이후 2개월 현재 지난 현재 2만 5천원이다. 그러면 2만 5천원으로 평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되고 있지 않죠.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인 순손익가치를 60% 정도로 하고요. 청산할 경우의 가치인 순자산가치는 40%로 해서 믹스합니다. 일반 기업인 경우가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50% 이상이 더 많다. 자산이. 그런 경우에는 이게 바뀝니다. 순손익가치 40% 순자산가치 60%로 믹스해서 비상장주식가치를 평가합니다. 예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원금 플러스 이자.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죠. 이자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원천세를 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보험은요. 원금 플러스 이자 상당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이자가 붙지 않았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금으로만 평가하고요. 만약에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경우 원금 플러스 이자가 붙었다.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로 평가합니다. 왜 이렇게 증여자산을 평가할까요? 당연히 평가에서 얼마의 금액이 넘어갔는지 판단해서 증여세를 가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내면 탈세범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인 절세가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율 알아볼까요? 증여세율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죠.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무려 5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세율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효과적인 증여 절세 전략을 통해서 증여세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강 증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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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